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언트들이 고르는 이유는 달라요. 그래서 그냥 단지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는 컨트폴리오는 단지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변형이 가능한 모델이나 그걸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 상이지 시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브랜드가 있고 더 많은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의 더 많은 브랜드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도 정말 많고 그리고 한국보다 사실 모델에 대한 대응을 더 잘해주는 것 맞아요. 근데 아라벨은 사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커머셜한 걸 좋아하고요. 언덕 같은 경우는 파리처럼 마르거나 시크하거나 이런 느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를 갔다 와서 국내 페이가 오른 건 사실이지만 해외 나가기 전에도 보면은 그러면은 네 항상 내 경력을 따라 올리선 해요. 그 페이가. 작은 에이전치로 내가 정말 들어보지 못한 에이전치지만 그쪽에서 내가 좋대요. 그러면 마카롱은 아니에요? 근데 내 큰 에이전치라고 해서 아 여기 큰 에이전치니까 안가. 큰 에이전치 아니니까 안가라는 생각은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작은 에이전치를 잡고 시작해서 큰 에이전치로 옮겨도 좋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도 헤어, 메이크업, 포토로서 같이 시작을 하는 단계 있고 그 사람들도 그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꼭 내가 페이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건너 건너더라도 아 이 사람 붙잡고 판데라고 소식이 되고요. 제가 같이 이야기해서 그런 붙잡고 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귀한 시간에 맺은 박지영 모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I am so.